여성 R&B 듀오 에즈원이 극성 팬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. 새노라 12화를 선보이며 최근 전국 클럽 투어 공연을 열고 있는 에즈원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투어 마지막 공연 도중 한 극성 팬이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 에즈원을 껴안으려고 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. 소속사 관계자들이 이 극성 팬을 말리는 과정에서 에즈원의 옷이 벗겨질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. 다행히 약간의 소란 끝에 공연이 재개될 수 있었고 이 극성 팬은 에즈원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